대한해운 매수가 4,050원 비중 40%입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빠진 대한해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래 기다렸던 주식이라 머뭇거렸던 제가 너무 한심해요. 희망이 있을까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최근에 해운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좀 매수하신지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장 초반에 4,000원 선에서 출발을 해서 은봉이 나오고 있고요. 3,720원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대한해운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해운주가 최근 들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고요. 그다음에 유럽하고 미국이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요. 공상품들의 수요가 굉장히 보복소비하듯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하는 15개의 운임 항로를 종합해서 지수로 한 게 상하인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있는데 지난주에 발표한 내역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배 이상 지금 운임하는 지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인 즉슨 해운주 관련주들은 충분히 지금 상승 모멘터에 이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오랫동안 보유하신 만큼 지금 거의 본점 부근에 와서 팔아야 되냐 살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오히려 기다린 만큼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좀 더 기다리시면 이런 해운 운임 지수나 혹은 이러한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해운주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 모멘터 이어가면서 상승 방향 쭉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으니까요. 쭉 기다려 보시면서 수익 실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실적 모멘텀과 주가 추가 상승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보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04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6,190원에 매수해서 비중 10%입니다. 호재 뉴스에 급등하고 있는데 매도해도 될까요? 아니면 더 보유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3년 만에 재매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가 수준보다 좀 높은 수준의 기업가치가 책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현재 10%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지금 현재 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대우건설은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할까요? 네, 아무래도 건설업 자체도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굉장히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우건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1위, 2위하는 건설업체이다 보니까 상승은 몸에선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지금 최대 주주로 갖고 있는 KDB에서는 이번에 기회로 해서 재매각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발판으로 삼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식 덕분에 오히려 오늘 20%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시면 충분히 수익으로서도 충분히 실현하실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면서 수익으로 오히려 더 좀 크게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은 앞으로 단기적인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서 수익을 확대시켜 보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5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CTC 매수가 8,350원에 비중 10%입니다. 어제 샀는데 오늘 계속 흘러내리네요. 쿠팡 관련주로 기대했는데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KCTC 어제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9%대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쿠팡 상장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3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반등을 거쳐서 다시 한 번 또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제 쿠팡 관련주 대응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쿠팡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11일날 상장 예정일에 있는데요. 그 이슈가 온 만큼, 이벤트가 온 만큼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역시 KCTC 보시면 주가가 무려 3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상장을 한 이벤트가 딱 있고 난 전으로는 차익 매물이 줄곧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골이 좀 깊게 형성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을 하시면서 리스크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거를 너무 오래 끌고 가서 다시금 쿠팡이 엄청나게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오른다라고 기대해서 굉장히 지금 가격에서 오래 보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확률보다는 오히려 차익 매물로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쿠팡 상장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지만 이제 어제나 오늘 이후로는 좀 재료가 사라지면서 체액시점 매물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길게 보지 마시고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 매수가 2만 4천원에 비중 25%입니다. 아프리카에 진출한다는 기사를 보고 매수했는데 계속 추락이네요. 어찌 대응을 할지 알려주세요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통신장비 관련주인데 중동과 아프리카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지난달쯤에 있었습니다. 또 2분기부터 5G 안테나 같은 걸 좀 공급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통신장비주들 최근에 많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죠. 에이스테크 이제 오늘은 1만 8,6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에이스테크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대응법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5G 섹터 전반적으로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몰들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차츰차츰 지금 약세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길어지게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 5G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올 상반기부터 좀 있었지만 미국이 화웨이 중국의 최대 업체인 화웨이를 좀 제재하면서 그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한테 좀 이어질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하면서 5G 장비 섹터 작년 하반기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5 통신사, 미국의 통신사들이 에릭슨하고 노키아에 주로 위주로 좀 발출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했던 국내 장비 업체들에 대한 주가 수급이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에릭슨에도 충분히 그 부품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조정을 보일 수가 있지만요. 어쨌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5G 인프라 확대하는 데 있어서 동사의 안테나 같은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다시금 올 한 해로 봤을 때는 5G 자체로 크게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요. 3분기 이후로 될 수도 있고요. 충분히 나쁘지 않은 흐름을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좀 걱정이 좀 크시겠지만 좀 기다려 보시면 다시금 방향이 모멘텀이 좀 바뀌는 이러한 계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G 관련 주 올해에는 수주 확대와 함께 다시 한번 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요. 좀 천천히 올해 좀 길게 보시면서 보유해보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7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물산 매수가 2,490원에 비중 45%로 보유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기다리면 본전까지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네요. 작년 3월쯤에는 거의 600원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좀 회복이 되면서 현재는 1,500원선 이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 북미 지역에서의 수출 기대감이 좀 높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가 좀 횡부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동양물산은 그냥 좀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동양물산 자체로서는 예전에 4, 5년 전에 정치 텐바지로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그 이후에 매물들로 오히려 계속적으로 지금 늘려있는 상승하지 못하는 기업의 실적과 좀 반대되는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트랙터, 이러한 농기계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제가 지난달인가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종목 상담으로 동양물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충분히 상승 모멘텀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지금 시장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으로서도 기대감이 좀 전망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기다리셨다가 기다리시면서 충분히 홀딩하시면서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에 대한 자리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오히려 좀 한 1,300원, 200원대에 추가 매수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약세나 혹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지만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 보면 각 개별 종목들의 이슈도 마찬가지로 좀 약세 흐름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세 흐름에 오히려 좀 비중을 확대하면서 평균 매수가를 낮추는 전략도 유효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비중이 45%나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한 번에 다 매수하지 마시고 비중 확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차근차근 천천히 오래 기다리신 만큼 오히려 천천히 좀 비중을 확대하시면서 평균 매수가를 좀 낮춰 놓으신다면 충분히 수익으로서 실현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출이나 실적 기내감 충분히 더 반영되면서 충분히 주가 수익권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해 드렸습니다.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1,200원에서 1,300원 선 부근에서 가능하긴 한데 지금 이미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꼭 비중 조절 함께 해 가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8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4만 6,150원에 매수해서 비중 7%입니다. 길게 보고 좋다고 해서 샀는데 떨어지네요.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 소재 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5만 2,1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한 달 정도 계속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4만 4,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 이제 추가 매수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법 고민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님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4만 6,000원 되면 크게 높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하락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목별 대응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OLED 소재를 관련한 회사도 충분히 당연히 시장 다시 반등이 오면 그동안 하락했던 거 다시 반등으로써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손절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충분히 좀 더 기다려 보시면서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최근 시장이 밀리면서 역시 주가도 함께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보유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76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매수가 3270원에 비중 20%인데 왜 이렇게 빠지는지 조마조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달쯤에 한 차례 급등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주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000원선 부근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고 오늘 2815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시 시장이 밀리면서 5거래 연속 음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오스템 이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응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나 이러한 그런 기기들을 생산하다 의료기기들을 주로 생산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또 한안영에 대한 수의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전에 작년 하반기에 국내 최대의 안마의자 회사죠. 바디프렌드에서 유상증자하면서 대주주 지분을 확보하면서 오히려 지금 기대감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5, 6개월 가량 쭉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분히 이러한 하락 시장에도 불구하고 하락에 대한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방이 좀 지지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 어떤 재료인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좀 기다려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750원 선이 지지 라인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비중이 20% 가까이 되시니까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기다리시면서 수익 실현 충분히 가능하실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올스텐 같은 경우에는 한 2,750원 선 부근에서 지지 라인 확인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추가 매수 하시지 마시고 지금 비중 그대로 조금 더 보유해보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 대표님 KG 이니시스 19,200원 비중 10%입니다. 전자결제 관련주라 샀는데 항상 왜 제가 사면 떨어질까요? 목표가는 얼마까지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KG 이니시스 전자결제 대표적인 관련주로 지난해 크게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하지만 작년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는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또 지지난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현재가 18,3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KG 이니시스는 목표가 얼마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작년 상반기 이후에 오히려 언택트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다시금 언택트보다는 컨택트 위주, 실적 모멘텀을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동산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게 주가에 대해서 지금 거래량이 많거나 이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매물이라도 주가 하반기에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9,200원 가량의 매수가 라고 하시면 충분히 좀 수익으로 전환 가능한 이러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매물대로 형성되어 있는 게 19,500원에서 7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근에서 반등을 보인다고 하면 오히려 그때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조금 현금화 하시는 전략도 굉장히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언택트에서 컨택트 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 역시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 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 부근까지 좀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 24,700원 비중 15%인데 하락세가 계속되니 걱정이네요. 조금 더 보유하면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는 스마트폰 부품주 또 폴더블폰 관련주로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주가 최근에 좀 굉장히 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2만 450원 선 기록을 하고 있고 좀 역별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세경 하이테크는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OLED 관련주 전반적으로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크게 약진을 하는 모습보다는 좀 약세가 두드러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그래도 내년 후반대 이후부터는 그래도 아이폰에서 폴더블폰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다시금 강한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노출되지만 그 전까지는 크게 모멘텀이나 강력한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크게 부진하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지금 갖고 계신 매수가가 2만 4,700원 2만 5,000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6, 7개월 가량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계셨던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자체로서 비중 확대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기다리셨다가 1만 7,000원 이 선 부근에서 1만 7,000원, 1만 8,000원 이 부근에서 차라리 비중을 좀 더 늘려가시면서 평균 매수가를 좀 낮춰놓고 기다리신다면 오히려 6개월, 1년 뒤라면 충분히 그 이상의 수익으로 얻어 가실 수 있다고 지금 바라볼 수 있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로는 모든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하나의 섹터나 업종이나 기대할 수 있는 재료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크게 뭐 하락하거나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크게 하락의 고리 깊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오히려 자체로 이게 좀 하락할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보다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세경아이테크는 앞으로 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이니까 조금씩 추가 매수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에서 담아보시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고민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7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선남선녀 두 분이 진행하시니 보기 너무 좋아요. 감사한 문자 보내주셨고요. BGF 매수가 5,780원, 비중 15%인데 더 사도 될까요?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BGF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지주 회사인데 이전에 ESG 경향에 대한 부분도 부각이 되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5,800원 선 기록을 하면서 시청자님 매수가랑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선남 전문가님, 이제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지를 볼까요? 네, 선남 아나운서님의 질문을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그동안의 컨택트 혹은 실적에 기반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가 되면 이렇게 좀 시장의 수급이 바뀔 것이다. 혹은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실적이 안 좋았던 이러한 회사들이 다시금 실적이 좋아할 수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같이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코로나 백신이 본격화가 되면, 접종이 본격화가 되면 충분히 다시금 대외활동이 많아지고 충분히 수요도 혹은 컨택트의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요.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세로 충분히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 부근으로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요. 충분히 좀 기다려 보시면서 오히려 지금 비중 확대보다는 지금 상태에 현금화를 갖고 있다면 현금화를 좀 더 보유하시고요. 현재 갖고 계신 비중으로서만 홀딩하시면서 좀 들고 가시는 전략 그것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BJP 현재 비중 그대로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다면 역시 함께 보유하시면서 지금 조금 더 보유해 보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59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시푸드 매수가 6,200원의 비중 20%입니다. 고점이 잘못 들어갔어요. 손절해야 할까요?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조 그룹주들이 최근에 소액주주의 대주주 견제 가능성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6,600원 선까지 하루 한 차례 급등을 했다가 길게 좀 은봉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고 그 이후에도 사액시험 매물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한 번 급등했을 때 그때쯤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는 이분은 아예 좀 손절을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일본의 방사성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수산 관련주들의 테마가 좀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동서도 마찬가지로 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모멘텀을 받고 작년 하반기부터 좀 강세를 이어 갖고 왔는데 그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바라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또 단기적으로 소액주주에 대한 의결권이나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왔다가 지금 다시 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여왔고 제가 봤을 때 지지 라인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5,000원 부근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현재 비중이 20%인데요.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하락하는 시장에서 손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다시금 반등 추세에 놓여졌을 때 1, 2주 이내면 다시 시장의 변동성이 자리가 다시 잡히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반등세가 왔을 때 그때 이 종목도 좀 반등세가 온다고 하면 그때 오히려 비중 축소를 하거나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투자 심리가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안 좋은 결과로서 손절을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반등 보여왔을 때 5,800원에서 6,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시장 반등하면 충분히 반등세를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오히려 좀 더 빠르게 나오고 싶다 하시면 5,000원 부근에서 차라리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매수가 낮춰 놓으시고 차라리 5,000원 만약에 추가 매수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리스크 관리도 더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4,900원, 4,800원 이렇게 좀 짧게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고 추가 매수했을 경우에 이렇게 짧게 설정을 하시고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좀 과감한 배팅할 수 있는 이런 투자 판단을 하셨으면 오히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원 선 부근이 지지 라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잠잠해지고 안정이 됐을 때 함께 반등이 나올 가능성 있다는 부분 제시해 드렸고요. 빨리 좀 매도를 하고 싶으시면 5,000원 선 부근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제시해 드렸고 그게 아니시면 이제 5,800원에서 6,000원까지 반등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요. 제시드린 가격대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앱지스 매수가 11,000원 비중 15%입니다. 계속 빠지고 있어서 손절할까 고민 중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또 역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한 7,000원 선 부근 때에서 1만 7,000원까지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는 좀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은 9,17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슈죠. 러시아 백신이 다시금 세계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국내에도 도입하는 이러한 물결이 일렀고요. 그에 따라서 그것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업체로서 좀 이렇게 기대감이 한 몸에 받으면서 굉장히 3연속 상한가를 갈 수 있는 큰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실적으로 얼만큼 이어지고 시장에서 얼만큼 파급력이 있는지는 실질적인 실적이 그게 동반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더 추가 상승이 될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기대감에 대한 반짝 이슈 때문에 급상승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을 하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하는 게 보다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좀 참고하시고 오히려 투자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하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8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매수가 6,760원 비중 20%입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하락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손절해야 할까요?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조선주 조선주 작년 말에 한 차례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가 올해 들어서는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들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조선주들이 2월 달에 글로벌 수주 1위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죠. 삼성중공업 오늘 현재가는 6,38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실적이 그렇게 좀 개선이 되고 주가도 크게 탄력을 받아서 상승하지 않을까 라고 좀 시장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조선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오면서 거기에 따른 뇌물들도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 선거 이후에 굉장히 좀 상승 탄력을 좀 잃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하락에 대한 굉장히 큰 하락이나 그러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하방이 좀 제한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고민하시거나 좀 하락한다고 좀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반등 추세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으니까 반등이 나온다면 수익 실현 충분히 하실 것 같다 하실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주들 전망은 좋지만 그동안 좀 긴 조정에 따른 좀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제시해 드렸고요. 충분히 앞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손절보다는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기술투자 매수가 5,100원 비중 10%입니다. 비트코인이 괜찮아 보여서 최근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6,000원 넘게 보고 가져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기술투자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 볼 수가 있죠. 주가의 최근 움직임이 좀 큽니다. 일단 오늘은 현재가 4,870원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는 6,000원 선 터치하고 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 이 종목 다시 한번 고점 6,000원 선 이상까지 돌파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이 종목의 주식도 주가도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을 해서 다시금 반등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를 6,000원으로 잡겠다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급등이 나오면 그러한 급등에 따른 오히려 차익 실현하시는 이런 매매 전략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유동성이 많이 자금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다시금 현금화하는 이러한 혹은 또 단기 국채로 자금이 좀 몰려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위험의 투자 자산들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장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의 목표가를 딱 잡고 진행하기보다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오히려 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오면 5,500원 이상이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5,500원, 6,000원 사이라고 보지만 충분히 그 사이로 되시면 굳이 크게 목표가 높게 잡지 마시고 그 사이에서 오히려 차익 실현하시면서 좀 현금화 전략을 좀 많이 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이 보다 좀 유리한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목표가를 딱 정하시기보다는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 좀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 보시라는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매수가 2만 1,850원 비중 10%인데 매수하고 나서 매일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일단 긍정적인 전망들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LED 그리고 미니 LED TV 이 두 부분에서 모멘텀이 모두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쭉 상승을 했지만 오히려 1월부터는 다시 한번 좀 하락수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가 1만 8,650원 보이고 있는데 저문가님, 서울반도체는 대응법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니 LED, 차량용 LED 시장 자체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해서 실적 모멘텀이 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받다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에 대한 문제나 이슈보다는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좀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좀 반등 추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가 자체가 2만 1,800원, 2만 2,000원 부분이시면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고점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균 매수가를 좀 낮추는 전략이 보다 좀 빠르게 매도 전략 혹은 현금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좀 세울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자체를 보시면 1만 8,000원에서 1만 7,500원 이 부분으로서 좀 설정을 하시고 오히려 좀 천천히 비중을 좀 늘려가서도 매수가를 좀 낮추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시고 반등세가 오면 당연히 수익 실현하시면서 비중을 축소하시는 이러한 전략으로서 좀 유동성 있게 유기적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데 최근 시장 하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만 8,000원에서 1만 7,500원대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63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전자 매수가 1,890원에 비중 30%입니다. 매수하고 나서 딱 한 번 급등했는데 그때 안 팔았더니 바로 급락이네요. 매도 타이밍을 놓친 걸까요? 어떻게 해야죠?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호전자가 지난 3월 5일에 한 번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대만의 델타 일렉트로닉스에 태양광 콘덴서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 번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2,300원 선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쫙 다시 빠지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 오늘 1,680원이라서 손실 중이신데 매도 타이밍을 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시장도 크게 하락하면서 동사도,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받다가 오히려 차익 매물들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으로서 추가 매수나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지금 갖고 계신 것 그대로, 그 비중 그대로에서 좀 보유하고 계시면 충분히 반등세 이어질 때 수익 실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하지 마시고 당분간 좀 하락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있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동사도 마찬가지로 주가도 크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이러한 상황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07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12만 원에 매수해서 비중 50%인데요. 수주가 늘고 업황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 기다려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올해 들어서 잠시 주춤하면서 한 9만 3천 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11만 6천 원 선 위까지 회복이 된 모습인데 전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다시 한번 조선주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조선업 자체적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7년, 10년 가까이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상승보다는 상승했을 때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지금 약하게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어쨌든 실적의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세가 주가도 역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좀 기다려 보시면서 수익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3만 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기간은 제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조선주들 흐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한 13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고 목표가 설정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846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선 알미늄 매수가 5,355원 비중 20%인데요.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남선 알미늄도 정치인 테마주로 볼 수가 있겠죠. 작년 4월 달 그 부근에 좀 고점을 찍고 현재는 4,300원 선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전문가님 남선 알미늄은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남선 알미늄이 지금 5,300원 부분이시면 상당히 좀 고점에 있다. 굉장히 좀 중기적인 저항 때, 매물 때 쌓여있는 자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 이낙연 전 총리의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리직 사퇴 이후에 당 대표까지 하면서 다시금 반등세를 보여왔지만 어쨌든 현재 유력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으로서 좀 관심을 갖고 시장에서도 바라보고 있지만 또 워낙 또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율 자체가 높다 보니까 같은 당내, 여권 내에서는 충분히 좀 주가의 상승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좀 수급이 이동하는 네,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가까지 좀 기다리지 마시고 오히려 좀 반등 국면 온다 싶으면 한 5,000원, 4,900원, 5,000원 부근까지 좀 반등세가 이어진다 하면 오히려 그때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좀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보다 좀 더 유리하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